엑소 24분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. 엑소 24분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. 엑소 24분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. 자, 얘는 어떤 소리가 날것같은가요? 맞던 티비도 나은데 음 좋았어 한번 들어볼까요? status status 뭐래요? statu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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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각각 무슨 소리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자 s는 s t는 t a는 t는 t 그 다음에 여기에 a에서 세게 소리냈으니까 얘는 힘 빠졌나 봐 그래서 어 s는 s 합쳐서 status 자 그러면 a가 나는 소리를 최연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정리해보자 a가 나는 소리랑 u가 나는 소리를 한번 정리해보고 있어요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두개 a 그렇지 a 아 힘 빠졌어 어 여기서는 대표 소리 a 그 다음 u가 나는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u 그 다음에 또 대표 소리 u 그렇지 u 그 다음에 힘 빠졌어 어 여기서는 힘이 빠져서 어 여기서 학점을 조금씩 척해서 아 수 어 수 수 수 수 수 수 어 무슨 뭐가 될까 와우 서퍼를 한번 들어볼까요? 서퍼를 뭐래요? 서퍼를 갖다 놓은 후에는 좀 보자 자, S는 U는 힘 빠졌나봐, FF는 그치, E는 또 힘 빠졌나봐, R은 R에서 합치니까, SUFFER SUFFER 얘는 어떤 소리가 될까? 그치, STOP, 또 영국사람들은 STOP, 미국사람들은 STOP, S는 T는 T, O는 가장 대표 소리, O 할 수도 있고, 영국사람들은 O하고, 미국사람들은 A, P는 그래서 합치니까, STOP, 또는 STOP, 그러면 O가 내는 소리를 한번 정리해보자 O는 욕심쟁이, 내게, 내 이름을 불러줘, O, 대표 소리, O, A, O, O, A야, O, O, A, 힘 빠졌어? 어, 어, 그래서 O가 내는 소리는? O, A, O, O, A, O, OK, 그러면 S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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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, 멈춰! 어떤 말이냐고? 멈추라, 오케이, 다! 얘는 뭐가 될까? S. X. 오케이, 좋았어! 자, S가 혼자 있는게 아니고 SH가 같이 있지? 그러면 또, 이 시리즈를 한번 보셔야, 우리. sh, ph, ch, dh sh는? 그렇지 여기서 sh가 sh 그 다음에 o는 대표두비 o, o도 되고, a도 되고 여기서 영국사람들은, 아 미국사람들은 a 하고 영국사람들은 o 해요 그 다음에 t는? 그러면 이렇게 하면? shot 그쵸, 요렇게 하면, shot 미국식으로 이 사람 발음할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, shot 뭐라고요? shot 오케이, 그럼 나머지 애들도 보자 sh는 c, ph는 뭐였더라? 그렇지, ph는? 그 다음에 ch는? 이게 좀 어렵지, 그치? ch는? 그 다음에 th는 혀를 살짝 물고 som, th, 아니면 t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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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 그렇지, s, h, p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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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h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됐다? shot, 이렇게 와볼까요? 샷 샷 치엄치고 패드하고 있어서 이렇게 오케이 얘는 아니 아니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폴 그래서 O가 폴 하기도 하고 폴 미국 사람들은 폴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폴 이렇게 해요 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스탑 와우 스탑 스탑 그래서 S는 T는 U는 힘 빠져서 CK는 합쳐서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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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와우 좀 어렵게 보이는데 예 네 으 으 으 으 그 힌트 해주면 E는 내 이름을 불러줘 했어 그 다음에 이번에 얘는 이름 불러줬으니까 힘들어서 얘는 힘 빠졌어 그렇지! return 뭐라구요? return 한번 들어볼까요? return 그래요 return 좀 더 크게 뭐라구요? 그렇지 return return 얘가 왜 return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R은 bar e는 내 이름을 불러줘 e t는 u는 힘 빠졌어 r은 n은 m 자 얘는 ar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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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어 arm 그래서 return return 빨리하면 return 그렇죠 retur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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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return 어려운 것도 했어 return return ok 얘는 뭘까? 그렇지 job 영국 사람들은 job 미국 사람들은 job 영국 사람들은 o가 o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 사람들은 a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j는 j b는 m 합치니까 영국식으로 하면 jo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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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가? 발음의 이름인가? jo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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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요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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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이름 뭘까? jo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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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합치니까 tur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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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맞교해보자 wow 세브를 같이 해볼까? 음 p는 p 그렇지 r r o는 대표 소리야 o o 하자 그렇지 힘 받았다고 생각해도 돼 o라고 생각해도 돼 o나 어 어 어 어 그 다음에 c는 자 c가 두 가지 소리 있지 뭐하고 뭐라 그렇지 크 하고 그렇지 맞아 맞아 뭐라고 크 쑤 쑤 쑤 쑤 오케이 그 다음에 e는 대표 소리야 그렇지 에 ss는 소리 하나밖에 안되겠지 그렇지 이거 합치면 요렇게 합쳐볼까 요렇게 합치면 이렇게 합치면 r s s r s r s 그렇지 process process 오케이 얘는 힘이 없어지니까 날라가 버리고 얘랑 이렇게 합쳐서 raw가 돼 process process 좀 힘 받았다고 생각하면 proce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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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든 프로세스든 발음은 거의 똑같지? 오케이 들어볼까요? process process 뭐하는거 같아? proces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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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케이 잘했구요 시험은 치고 있나요? 시험 10개 골라서 치는거 알죠? 네 치고 네 아마 오늘은 어 체크하는거부터 오늘 할거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